윤가치를 운영하는 윤중석 셰프 제가 대한민국 조리명인을 받아서 윤가치를 찾는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 위생과 관련된 연구 논문 실적을 통해 시각처에서 모범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만큼 위생을 신경쓰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가스를 가장 좋아하시지만 특별히 반반초밥과 소고기초밥 등 초밥 메뉴를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 생선을 전처리해서 후 숙성한 회와 홍새우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더욱더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의 맛과 서비스를 보시고 재방문하실 때 가장 좋고요 자그마한 것들도 칭찬해 주실 때가 뿌듯합니다 바삭하고 맛있는 돈가스 맛보러 윤가치로 오세요